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초쇼 여러분들 이거 서른 분 들으셔야 돼요. 세네 당한다? 근데 강연장 오면 어떤 분이 선생님 죄송한데요 이걸로 사진 찍어주면 안돼요?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재밌죠? 제가 강의를 시작한 지가 거의 27년 됐나요? 처음부터 이때까지 계속해서 외쳤던 역사는 좋대서 민망하지만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누가 그러시더라구요. 그럼 선생님은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거냐고. 앞에 그 일각에서 들은 것처럼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빚을 어떻게 갚을 거냐고. 저도 역시 고민 많이 했죠. 나는 그럼 어떻게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 나는 그럼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살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너무 거창한 건 할 수 없구요. 제가 뭐 세종대왕처럼 이순신처럼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모습은 볼 수는 없지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서 제일 잘하는 거 그거 하나로 나도 조금은 그 빚을 좀 갚는 데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좀 더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이 강의를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아직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음영지대라고 하죠. 여전히 어려운 그런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어느 공무원 수험생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계속 떨어진대요. 28살이니까 군대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진대요. 근데 여러분 그 나이쯤 돼서 부모님한테 손벌리기가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봐요. 왜냐면 군대도 갔다 왔고 이제는 내가 정말 자립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도 아직도 내가 부모님한테 돈 빌려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죽도록 싫대요. 근데 학비는 너무 비싸고 인강료 너무 비싸고 그때 흔별쌤의 한국사 강의만큼은 최고의 강의를 최고의 퀄리티를 이렇게 무료로 마음껏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다라는 글을 보면서 제가 너무 눈물이 나죠. 너무 행복했어요. 보잘것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보잘것 없는 사람인데 그냥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나도 내가 이해하겠던 빛을 조금이라도 갚는 그런 모습들 저도 꿈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과 용기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그래도 조금은 하고 있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거창한 거 아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엄청난 거를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액션 움직이는 거 그게 제가 1강에서 이야기했던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않는 것 우리가 빚을 많이 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무임승차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한 번의 인생을 좀 의미있게 사는 것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제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선사시대 출발할 텐데요. 선사시대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가 나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파트는 굳이 많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1번 문제거든요. 1번 문제인데 1번 문제는 출제진들이 맞추라고 내놓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 파트 너무 힘줘서 눈에 막 레이저 키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네 그냥 슬근슬근 가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셨지요? 자 구석기 시대부터 한번 좀 볼까요? 자 구석기 시대입니다. 제가 이제 식의주로 나눴어요. 에? 선생님 왜 의식주가 아니라 식의주인가요? 네. 이 당시에 먹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아 지금은 의식주가 아닌가? 그렇지. 지금은 주. 집이 제일 이슈인가 보다. 지금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주의식인가? 주의식? 집값 너무 비싸. 그죠? 네. 이 당시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식의주. 이 단계로 나눠서 접근해 볼게요. 자 먼저 먹는 겁니다. 이 당시는 그냥 구석기 시대는 사냥하고 채집하고 그러니까 자연이 주는, 자연이 주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옷은 역시 자연이 주는 것. 크. 뭐 나뭇잎도 둘러입고 가죽도 둘러입고 뭐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주거환경. 자연이 주는 그대로예요. 구석기는 자연이 주는 그대로예요. 그냥 이동생활하면서 좋은 동굴이 있네. 그러면 거기서 사는 거죠. 또는 뭐 동굴이 잘 안 보이면 그냥 비슷하게 그냥 나뭇잎 같은 거 엮어가지고 비슷한 집 형태. 그걸 막집이라고 그래요. 그걸 지어가지고 사는 어떤 그런 단순한. 요즘 얘기하는 그 미니멀리즘이 어떤 원조 아닌가. 미니멀리즘의 원조. 구석기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런 자연이 주는 그대로의 모습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인간은 동물은 아니잖아요. 인간의 동물과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바로 도구를 사용한다. 그래서 조금은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도구는요. 자 뗀석기입니다. 이 뗀석기에서 대표적인 거. 그게 바로 주먹도끼. 주먹도끼는 말 그대로 손에 쏙 들어오는 그 도끼. 지금 계속해서 그림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 그림을 띄워드릴 거예요. 띄워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자꾸 연결을 해 놓으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뗀석기. 이게 여러분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라는 거. 이게 제일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 사진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신석기로 넘어갑니다. 자 신석기로 넘어갔는데 여러분들 너무 깊이 오지 마. 그냥 툭툭툭 치고 나갈 거예요. 이 시대는요. 충분히 그래도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자 신석기 시대는요. 바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아까 여러분 구석기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자연이 주는 그대로를 받아가지고 생활했다라고 설명드렸죠. 신석기 시대는 이제 그 자연이 주는 그대로의 어떤 나. 인간이 아니라 그 자연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좀 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시대로 넘어가는 게 신석기 시대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찌 본다면 인류 역사. 지금까지 이어진 인류 역사의 어떤 본격적 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연과 인간의 어떤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서로 간에 의지하는 관계. 그래서 농경의 시작. 농사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신석기 시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시험에 잘 나와요. 여기서는 농사의 시작이라는 거. 농경의 시작이라는 거. 바로 이걸 우리에서 신석기 혁명이다. 라는 그런 표현까지 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시험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신석기는 농사의 시작. 자연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인간이 뭔가를 얻어내고 있는 능동적인 어떤 그 시대의 시작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요. 물론 그 당시에 쌀농사는 아니었고요. 주로 밭농사 위주의 씨앗을 뿌리고 단순하게 그 결과물을 얻어내는 그런 방식이었죠. 이 당시에는요. 옷. 어떻게 보면 패션의 시대. 패션의 시대가 바로 신석기 시대부터가 아니었을까. 왜냐면 이 당시에 보면 실을 감는 도구. 가락바퀴. 실을 이렇게 돌돌 만지면 실이 감기거든요. 가락바퀴라든지 뼈바늘 이런 게 보여요. 옷을 만들어 입었다.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그냥 가죽 쭉 벗겨 가지고 걸치고 다녔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의 몸에 맞는 옷을 해 입기 시작했다. 이런 게 바로 패션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몸을 맞출지 펑퍼짐하게 할지 이런 것들을 맞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통해서 이 당시부터 이 사람들이 옷을 원시적 수공업. 옷을 해 입기 시작했구나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전까지는 자연이 주는 그대로. 자연이 더 이상 안 주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동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신석기는 농사를 짓잖아요. 이제 내가 직접 자연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냈잖아요. 그럼 그걸 돌봐야지. 그러니까 정착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동생활이 아닌 정착 생활.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세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정착하면서 농작물을 돌봐야 되는 시대로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착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집이 필요했겠죠. 제대로 된 집. 그게 바로 움집이라는 겁니다. 움집. 움집은 여러분들 강가나 바닷가. 강가나 바닷가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 아무래도 땅을 파는 데도 좀 편할 것이고. 또 농사가 그렇게 뭐 대단한 농사가 아니거든요. 강가나 바닷가에서 주는 또 어떤 해산물들 이런 것들도 먹어야 되니까 강가나 바닷가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움집을 짓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지하 형태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땅 파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짓고 살았던 그런 집. 사진 보시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쨌건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도구가 필요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났어. 땐 섞이 같은 경우는 그냥 돌 딱딱 부딪혀가지고 떼어낸 그런 섞이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달한 거야. 여러분 휴대폰 봐봐. 휴대폰 1년마다 무슨 뭐 갤럭시 23, 갤럭시 24, 아이폰 14, 아이폰 15 이렇게 버전업이 되잖아요. 그죠? 똑같아. 여기도 땐 섞이 떼어내고 울퉁불퉁하고 거칠었어. 근데 이제 이 시대가 되면은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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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섞이 간 거예요. 굉장히 표면이 부드러워졌겠죠. 그런 간 섞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 씨앗. 왜냐면 내년 농사 지어야 되면 씨앗을 저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토기가 필요하겠죠. 이동생활할 때는 여러분들 토기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 불편하잖아. 그냥. 자연이 주는 대로 그냥 따먹고 그냥 사냥해서 먹으면 끝. 근데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바로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시대 대표적인 토기가 바로 빗살무늬 토기더라.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이 빗살무늬 토기가. 아까 농경의 시작이라는 걸 설명드렸죠? 신석기시대 농경의 시작, 농사의 시작. 그리고 이 당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이게 바로 빗살무늬 토기. 시험에 잘 나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뭐 이 당시부터 뭔가 어떤 태양에 대한 숭배. 뭐 이런 애니미즘. 또는 뭐 동물을. 동물들이 막 와가지고 막 잡아가기도 하고. 동물들을 또 경배하는 어떤 그런 모습. 뭐 토테미즘.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런 것들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농사를 짓게 되면서 조금 더 이 자연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섬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게 신석기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신석기시대 농사가 시작됐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의 대표적인 도구. 빗살무늬 토기. 꼭꼭꼭 기억하세요. 움집에서 정착 생활을 한 사람들. 오케이. 신석기 됐고요. 다음 청동기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눈치 Hé no Riley em댓이 com twistedit supercom 성장으로 쯤에 지정 Eh no Riley emTS로 뭐 도와าน 아낼한테 backup